wetudo 또 하면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캐릭터가 나와버렸네요 무섭다 무서워 좋지 노린거에요? 백관 쓰라고 딱 가까이 간거거든요 그래비빈 좀 채울게요 그래비빈 좀 채울게요 따다 아하 준비사이트 좋다 우와 이거지 좋았어요 준비사이트 우와 야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이거 또 노린거야 대칸 쓰라고 유후에 인물사이트 뚜 따아 우와 와아 다행이다 좋아요 가요 자꾸 백관 거리를 주는거야 이렇게 일부러 내가 승용을 치기 편한 백관 거리 안쓰면? 못치겠으면? 아 이제 망했어요 좋아 좋아 우와 계속 백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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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관거리 의식해 백관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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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백관거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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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관거리 뒤로 갔다가 앞 뒤로 움직이면 안막을거 같으면 강발 냅다 강발 아 하지마 하지마 이런거 하지마 백관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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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잡을 한번도 안썼거든요 지금까지 뚜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잡어 따 따 그렇지 좋습니다 일부러 백관거리를 준다 이것이 핵심 하나 몇 지